감사합니다. 우리 동생 화이팅! 잠이 아직 덜 깨서 눈 감고 있습니다. 오늘 또 잘 힘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다. 눈떠. 그리고 감사합니다. 해봐.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 멋있네? 어, 머리를. 어, 머리 그렇게 하니까. 호박 좀 먹어. 나 안 먹어. 저 누나 드세요. 저는 안 먹어. 저도. 드셔보세요. 이거. 꿀가 안 넣어서 누나 꿀 넣지 말라 해서 그냥 후박이 달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박죽이 예뻐요. 나는 많이 먹었어. 누나 한 거 드세요. 둘이 이야기하면서 계속 친구하고. 입이 이렇게 뮤직비디오 찍겠지? 아, 웃어. 웃어 웃어. 입이 이렇게 윗쌍이 된 거야. 자꾸 우리 리프팅. 화면 보면 알지? 이게 이제 그 리프팅이 빠져서 그래야 된다. 아니 그냥 웃으면 돼. 말하면서도 웃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네가 자꾸 웃겨줘야지. 네 거울이 여기거든. 얘 거울이 니고. 3개월 동안 말했을 때 내가 더 울려. 그냥 웃고 말하면 되는 거야. 네가 웃어야지 얘도 웃지. 거울 보고. 웃으면 웃어. 네가 안 웃으면 얘도 안 웃어. 그러니까. 좋아. 좋아. 알았어. 얼른 먹으셔. 얼른 잡수세요. 거울이면서. 아이고 이쁘다. 그런 것도 연습하는 거야. 나도 팅팅 부었다마는 괜찮아. 좋아. 누나 미국 가시기 전에 힐러 주사할 수만 말씀해. 시끄러워. 시끄러워. 통하지도 않아. 시끄럽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 자체가 통통하였는데 무슨 소리냐. 며영이 놀래려고. 며영이 내 마누라 아니니까 바꿔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려갔어. 이거 다 올라가는 거 아니죠? 그럼 올라가는 거지. 진짜요? 나 이렇게 재밌는 영상은 또 처음이다. 재밌다. 좋다. 감사합니다. 사과 사과. 사과 아니야? 응. 사과야. 맞아. 사과 먼저 먹어. 사과 먼저 먹어. 뭐 먹으면 되지. 뭐 봐봐야. 또 웃어. 그래도 이뻐서 웃어. 이거 이거. 이거 인양. 제가 한번 저보고 이제 최돗길이에요. 최돗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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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번 내가 다 대보라고 그러지. 최돗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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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야. 최돗길. 아, 채. 채시잖아요. 도끼. 도끼 벌렀다고. 근데 도끼가 나무를 자르라고 읽는 건데 안 잘리는 통나무는 어떡하냐. 응? 잘려야 될 텐데. 뭐 내가 그렇게 다녔으니까. 정말 제가 막 뛰어다니면서 아이고 내가 이게 달려라 하니 할머니다. 그러게 말이야. 안 뛴 적이 없고 아이고 여름에 선글라스도 필요 없으니까. 얘가 하니처럼 살았네. 아침에 내가 쫙 영상 갖고 다니면서 다 찍었는데 이렇게 부지런하게 하루 종일 하는 건 나는 참. 지금이 제일 중요한. 교육하다는 시간이 여유 있고. 이제 선글라스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 말이야. 이제는 그냥 모자마 이렇게 계속. 아유 썩을. 아니, 이 짧은 단반머리에 머리를 또 짱뚱하게 이렇게 딱 묶으니까 또. 안 까먹었고 며칠도 안 까먹었고. 그것도 어울리더라고. 며칠 동안 안 까먹었고. 아, 그러고도 이렇게 이쁜 여자가 만났다는 게 네가 고기지 뭐. 고기 겨워하지 마. 최돗길 때문에 다녔어. 그러니까요. 최돗길. 최돗길. 감사합니다. 옆에서 나도 최돗길 때문에. 저희 언니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 박성아 만나서 되게 좋아하고 행복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식구들한테 정말 잘해요. 잘해요. 은근히 얘네들이 아주 둘이 서로 그냥 이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재밌다. 빠이. 누나도 저기 고모부님하고 또 이렇게 측은 진심이세요. 측은 진심이야. 내가 지난번에 한 번 그 먼 일이 있어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이제는 친구도 아니야. 나이 차이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라. 그럼 동생한테는 어찌됐든 땡깡 부려도 잘 이겨낼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세월이 연륜이라는 것은 무시 못해. 같이 돌아서서 또 웃고 살잖아. 한 번 딱 땡깡 부리고 투덕거린다. 그렇지요. 여러분 고장이 넓은데요. 아멘.